멍봉 왕복이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마치 하쿠로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 타러 왔어요 아 부리야 부리야 마지막 손님으로 탈 수 올라왔습니다 해상 케이블카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편안한 여행과 안전 운행을 위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운행 중 기상 악화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일시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놀라지 마시고 안내방송에 따라주십시오. 탑승하신 캐비는 유달산 승강장으로 출발합니다. 목포 해산 케이블카는 2019년 9월 개통되었으며 이곳 북항 승강장을 출발하여 반대편 고하도 승강장까지 왕복 40분이 소요됩니다. 산, 섬, 바다. 도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케이블카로 유달산 정상부에서 기역자로 꺾여 해산을 건너 반달섬 고하도에 이르는 3.23km. 국내 최장을 자랑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1등 바위 마당 바위를 지나 중간지점인 유달산 승강장을 자유롭게 하차하신 후 국내 최고 케이블카 주탑인 목포타워 155를 통과하게 됩니다. 서남권 제1위 도시 목포는 유달산의 기준으로 북동쪽에 무한군, 남쪽으로 영안군, 서쪽으로 해남군, 북쪽에는 신안군의 천사계선과 인접해 있습니다. 목포라는 지명은 세종 21년부터 사용하였으며 의미는 영산강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라 합니다. 케이블카 진행방향 왼쪽 아래로는 국내 최초 야외조각공원과 야생화공원이 있고, 관음사, 보강사, 달성사, 해봉사, 하감사 등 사찰이 있으며, 유달산 공원 입구에는 이순신 장군 동창과 노적공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친구들아. 여 sa thành 의왕군의 연합군 Orange 고Room 오오스 현재 통과지점인 목포의 명산 유달산은 해발 228m의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령산맥의 맨 마지막 보물입니다. 이 암석은 지금으로부터 8500만 년 전 화산이 폭발하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유달산의 유래는 아침에 해가 떠서 바위를 비출 때 붉게 보인다 하여 노세유 이를 달이라 했는데 이제 감정기 이후 선비유 이를 달로 바뀌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달산은 다른 산처럼 보물이가 없습니다. 보물이란 일은 대신 3등 바위, 2등 바위, 1등 바위, 마당 바위라 불리우며 주변에는 대항로, 유선각, 관훈각, 소요정, 낙조대 등 6개의 정자가 전망 좋은 곳에 자리라고 있습니다. 정상인 1등 바위까지는 도보로 20여 분 정도 소요되고 보행약자를 위해 목재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니 유달산 승강장 하차구 낭만 항공옥보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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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달산 승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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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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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오른쪽에 보이는 목포 갓바위는 천연기념을 제500호로 지정되었으며 서해와 영산강이 만나는 강의 하구에 위치해 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풍화작용과 해식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풍화혈입니다. 갓바위 일대는 저녁노을이 비치는 바다와 이방산 절벽에 반사되는 노을빛이 아름다워 일찍이 이밤반조라 하였습니다. 갓바위권에는 자연사박물관 해양문화재연구소 목포문학관 등이 있습니다. 갓바위에 다두해의 금빛 낙조와 야경이 아름다운 모코 해상 케이블카는 3.23km의 압도적 탑승거리와 볼거리로 아시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주간 전국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명불허전, 나는 탁합니다. 모포 해상 케이블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남의 한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2019년, 2020년 소비자선정 최고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객님의 즐거운 추억을 모포 해상 케이블카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포 해상 케이블카 전 직원은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시는 목적지까지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모포 해상 케이블카 전 직원 Vieource 다시 한번 보시면 날씨가 계속 됩니다. 날씨와 함께 편집하고 계세요. 오늘 날씨쌤의 기간이 많이 안 나요. Velocal pur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하도 출발 왕복 탑승권을 소지하신 고객님들은 반드시 하차 후 재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장 진입시 캐빈이 흔들릴 수 있으니 자동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린 후 하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강장 진입시 캐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승강장 진입시 캐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